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DB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동통신요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통화일자필드의 형식을 통화일자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표시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예는 아래쪽에 형식에서 선택하실 건데요. 연, 월, 일 중에 월, 일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되어 있는 날짜 형식에는 연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형식에다가 기존에 제공되는 형식을 지우시고요. 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MM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월 DD1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통화시간 선택하시고요. 통화시간필드에 대해서는 1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값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유성 검사 규칙에 가실 거고요.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간을 다시 입력하시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소액결제내역필드를 선택하시고요. IMD 모듈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필드 크기를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선택하면 입력합니다. 다음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테이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효성 검사 규칙 넣으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청구서 발송 필드 이름 대신에 필드 머리끌에다가 그러면 청구서 발송 필드 이름 대신에 여기에 청구서 발송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 대신에 캡션을 이용하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일, 메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SMS라고 입력합니다. 대문자네요. SMS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우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 청구서 발송이었는데 1번 메일, 2번 SMS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보기 가셔서 요금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에 맞게 영문 대문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하나예요. 크기가 하나. 그러면 대문자니까 크다라는 비호가 필요할 거고요. 영문 L자 입력하시면 한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엑셀을 클릭하신 다음 기출 문제에 존재하는 7월 요금 파일을 가져와서 7월 요금 데이터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다. 7월 요금의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 가셔서 현재 불러오신 파일을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가시면 기출 문제라는 폴더가 있고요. 7월 요금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워크시트 이동통신 요금이라는 시트에 있을까요? 맞죠? 다음 누르시고요. 자동으로 첫 행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7월 요금 맞습니다. 마침 버튼 누르시면 닫기 한번 눌렀을 때 7월 요금에 가셔서 가져온 내용을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고객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요금 코드를 선택하셔서요.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조회 탭에 가셔서 목록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목록 상자 그 다음 데이터는 행 온번 선택하셔서 작성기 가져올 테이블은 요금명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가져오실 필드는 요금 코드 요금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다음 가져와서 저장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필드에 있는 요금 필드를 가지고 바운드 열은 1이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가 2개였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열 머리끌 요금 코드 요금명 이라는 열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 하시고 그 다음 열 너비는 각각 1.5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세미콜론 1.5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요금 코드를 누르셨을 때 요금 코드 그 다음 요금명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객 명단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갑니다. 고객 명단 폼에서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그러면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화면에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한 다음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연속 폼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연속 폼 다음은 고객 명단 폼 안에서도 TXT 메일 주소 컨트롤에 대해서 선택하니까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메일 주소 컨트롤은 메일 주소 메일 서버를 필드를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기 확대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누르셔서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메일 주소를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골뱅이 기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메일 서버를 필드를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와 메일 서버 사이에다가 골뱅이 기호를 표시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고객 명단 폼에 TXT 가입자 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개수를 구한 다음 컨트롤 원본에서 확대 축소해 가셔서요. 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별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문제 보니까 명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명이라고 입력하는데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요금명 폼에 TXT 기본 요금 TXT 기본 요금을 선택하는데 오른쪽에 TXT 기본 요금 아 폼이 다르네요. 지금 현재 작업하셨던 폼은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 한번 할까요? 그 다음 잠깐 고객 명단 폼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메일 주소 잘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 아래쪽에 가입자 수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요금명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신 다음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TXT 기본 요금에다가는 TXT 기본 요금에 인원수가 아니 기본 요금에 각각 컨트롤 온번에 가셔서 기본 요금 그 다음 TXT 기본 통화에다가는 기본 통화 초 선택하시고 TXT 기본 문자에다가는 기본 문자 필드를 각각 바운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 통화 아까 작업하셨던 기본 통화에 대해서는 초단위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분단위로 환산해서 그러면 초단위로 되어 있는데 분단위로 하시려면 1분에 60초잖아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클릭하신 다음 는 계산할 거고요. 기본 통화초를 분단위로 표시하려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분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명 폼에서 고객 명단 폼을 하이 폼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는데요.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고객 명단 폼을 사용하겠습니다. 요금 코드를 가지고 직접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직접 지정해 가셔서 요금 코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금 코드 필드를 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제시된 위에 고객 명단 맞습니다. 이렇게 하이 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맞게 되셨죠? 다음은 5번입니다. 요금명 폼 머리끌에 TXT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조회의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그 다음 행 온번에 가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행 온번에 작성기 누르셔서요. 요금명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요금명 테이블에 요금 코드만 표시되도록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 코드 가져오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작성하신 거 미리 한번 보시면 요금 코드 A, B, C, D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이 폼 들어가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 요금 그 다음에 기본 통화 시간 그 다음 문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결하지 않아서 표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통신요금 내역 폼에서 통신요금 내역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해서 명령 단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폼 바닥글 아마 제공된 그림의 가운데 폼 바닥글 여기에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 단추 클릭하시고요. 만들고자 한 위치는 문자 메시지 아래쪽에다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실 거냐면 레코드 이동 레코드 탐색에 가셔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하신 다음 다음 그 다음에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이동 마지막 이동하는 그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름은 CMD 마지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셔서 명령 단추 하나 만드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통신요금 내역 폼에 CMD 검색 이라는 속성 시트를 클릭했더니 CMD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인 통화 내역 정보만 나타내도록 구현하시죠. 매크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오면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하실 거고요. 매크로의 함수는 어플라이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가셔서 조건에 가셔서 조건은 소액 결제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소액 결제 필드가 소액 결제 필드가 1 이상 크거나 같다 1 이상 이라는 조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매크로 이름은 M검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선택하시고요. M검색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요금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금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레이블 컨트롤 작성하여 제목을 입력하시오 라고 레이블 컨트롤 작성하기 해서 레이블 도구를 이용하시고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요금 종류부터 기본 통화 위쪽에 드래그 하시고요. 캡션은 이동 통신 요금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레이블에 속성 속성 시트 속성 이름은 문제에서 L 머리끌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는 형식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2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살짝 뒤로 가서 표시될 수 있게끔 위치 크기 조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기본 요금 그 다음 두 번째 통화 일자 머리끌 영역에 있는 통화 일자 머리끌 에 있는 모든 텍스 상자 텍스 상자를 선택할 수 힘으로 도둠 도둠 바꾸라고 했고요.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께 가셔서 굵게 로 바꾸십니다. 다음 세 번째 통화 일자 바닥 글 영역 에 txt 금액 을 선택하고 txt 금액 에다가는 계산하여 푸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마우스 오른쪽 학대 축소 하신 다음 계산식 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txt 시간 에 데이터 필드를 가져다가 나누기 60 곱하기 50 도하기 다시 txt 문자 에 있는 값을 도하겠습니다. 곱하기 30 문자는 곱하기 30원 할 거고요. 분당 50원 하겠습니다. 계산식을 문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통화 일자 바닥 글에 txt 건수를 선택하시고요. 통화 일자 바닥 글에 위에서 txt 건수 선택하시고 합동화 총계 옆에 있네요. 화면 과 같이 구한 값 계수를 구한 값 옆에 확대 축소 가셔서 등호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모두 세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구한 값 뒤에 건 자를 붙여서 표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 바닥 글 선택하시고요. txt 쪽번호 에다가는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현재 페이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워 줬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들어갈 거고요. 연결해서 우리는 뒤에다가 쪽이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신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요금 보고서에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우선은 제목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두번째 통화일자부터 소액결제 금액의 굵게 도둠으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문제 제시된 금액 계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몇 건 인지 12건 네 12건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명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TXE 조회에 선택한 문자와 동일한 요금 코드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누릅니다. 화면이 조금 크네요. 제 화면을 작게 줄여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현재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 레코드 소스 입력하신 다음에 속성이니까 등호가 필요하실 거고요. 가져올 겁니다. 셀렉트 입력하시고요.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프럼 다음에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요금표 테이블에서 요금표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액세스 테이블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금명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만족한 웨어를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요금 코드가 요금 코드가 요금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 컨트롤 값을 입력할 건데 이 속성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n% 연산자로 구분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폼에 가셔서 폼보기 가신 다음 txt 조회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하면 a에 해당한 내용 b에 해당하는 내용 c에 해당하는 내용 d에 해당한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금명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도록 하겠고요. 납입내역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내역 원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실 거고 작성기 클릭합니다.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보고서를 열겠다. 오픈 리포트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요금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뷰 프리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조건은 없으시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 닫기 미리 보기 하셔서 요금내용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명단 테이블과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는 거네요.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고객 명단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동통신 요금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라고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 왼쪽에 크로스텝 커리죠. 크로스텝 한번 누르시고 왼쪽에 표시된 거는 통화 일자를 가지고 핵머리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합계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핵머리글인데 얘는 합계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핵머리글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 열 머리끌에 대해서는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명은 열 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교체하는 값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합계를 값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성해 보시고 수정할 내용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통화 일자 전체 레코드가 30개는 맞고요. 문자 메시지가 제시된 그림에는 합계 문자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정하실 건 없고요. 별명 표시하실 내용만 합계 문자 메시지라고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코리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름을 이동통신요금 언더바 그 다음에 크로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O SSTAB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세 개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요금과 고객명당과 요금명을 가져오실 거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고객번호 가져오실 거고요. 고객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가져오실 거고요. 요금명 요금명 가져오시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금코드가 A인 조건은 요금코드입니다.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A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라고 입력하시고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시오. 그런데 동일한 레코드는 한 번만 출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작성하시고 보시면 김현주 여러분 반복이 되네요. 나영이 여러분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디자인 다시 보기 가셔서요. 화면에 오른쪽 속성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에 조건에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쪽에 퀄리 창에서 중복된 건 한 번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고유 값을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중복된 내용은 하나씩 표시가 되어서 두 개의 레코드만 검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수정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셔서 예 누르시고 현재 작성하신 퀄리는 표준 요금 고객 커리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가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이동통신요금을 가져옵니다. 이동통신요금에 고객번호 그 다음에 통화일자 통화시간 문자메시지 소액결제 소액결제내역 다 가져오시네요. 가져오신 다음에 통화일자 필드를 이용하시오. 통화일자 필드를 이용해서 매개변수네요. 통화일자에다가 조건에다가 2007-08-01 2007년 8월 1일부터 물결 31일 입력하시고요. 사이의 날짜를 입력하시오라고 매개변수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통화일자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입력으로 받아 해당한 통화일자 필드와 일치한 레코드만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2007년 8월 1일을 좀 보고 싶은데요. 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전체 레코드가 네 건 맞아요. 통화일자 그 다음에 소액결제 그 다음에 그 결제 내역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건 맞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지금 작성한 커리는 통화일자 질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